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올바른 재고자산만 구하라고 한다면 전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쵸, 조금만 확대해볼까? 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회계처리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재고자산만 구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지금 12,000원이 창고에 있대요 그럼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자산이 12,000원 있죠? 12,000원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1단계로 이게 창고에 있는지 보고 2단계로 이게 내 재고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인데 12월 30일 현재 운송 중이래요 매입했으니까 나는 구매자겠죠 그쵸? 그럼 창고엔 없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운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내 재고는 맞겠죠 그럼 가산해주면 되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3,000원을 창고상 재고해서 창고에 없더라도 이만큼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두 번째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얘도 현재 운송 중이래요 그럼 창고에는 없는데 매입해서 지금 운송 중이래 아무튼 내 재고는 맞아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래서 5,000원도 더해주셔야겠죠 그래서 5,000원 더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중인데 현재 운송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창고엔 없어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죠 그럼 고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오고 있대요 그럼 창고에 없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내 입장에서는 내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4,000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BS에 들어갈 내 기말 재고가 얼마나 나오냐면 2만원 나오게 됩니다 아 바보 아니야 아무것도 고려할 게 없겠죠 여러분 당연히 실사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쵸 여러분 이거 수업하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10시간 준비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면서도 저도 이게 10년 동안 하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끝나고 뭐 먹지 막 이렇게 점심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쵸 참 나 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회계 처리한다고 하면 좀 복잡해 나중에 2차 때는 회계 처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보자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했는데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를 했대 그럼 여러분 우리 판단 순서를 잠깐만 볼까 여기 매입 기말에 구매할 때 매입 채무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기초 있고 매입 지워지면서 창고상 존재하는 기말 재고가 오고 그 다음에 창고에 없는 건 매출 원가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대 그럼 매입에 대해서 뭐 얼마 매입 채무 얼마 회계 처리했겠지 그럼 기초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개할 때 이만큼 지워지겠죠 그럼 지금 차변 대변 중에 대변에 이 동그라미만큼 기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창고에 없잖아 지금 그럼 어디 가 있겠어 매출 원가에 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 3천 원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3천 원이 오지만 반대쪽에 뭐가 오게 돼 야 팔리지도 않았는데 도착도 안 했는데 무슨 매출 원가야 매출 원가를 3천 원 지워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볼까 두 번째 회계 처리의 특징은 뭐냐면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를 안 했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를 안 했으면 봐봐요 이거 안 했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대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회계 처리 했어야 되잖아요 매입 시점에 안 했대 이거 안 하니까 결산 수정 붕괴해도 여기 들어갈 게 없겠죠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일단 얘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오고 있으니까 재고 재산을 늘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5천원 만큼 5천원 만큼 근데 매출 원가를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지 아 매출 원가에 매입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지질 않아 여기서 지워지지 않으면 창고에 없어도 매출 원가에 못 들어간다고요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럼 매출 원가를 지울 수는 없어 대신 뭐에 써야 돼 아이고 이거 기록했어야 되네 이거 회계 처리 안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 매입 채무를 5천원 늘려주셔야겠죠 기계적으로 매입 시점에 기록을 했다면 기말 재고 자산을 늘리면서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게 맞지만 매입 시점에 기록이 없다면 매입 시점에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기말 재고 자산을 늘리면서 별도로 매입 채무를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기본 강의 세대에서는 외우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괜찮죠? 아직 안 끝났어요 3번 보시면 바보죠 도착제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야 근데 12월 26일 날 선적 서류가 도착하는 바람에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버렸대요 선적 서류가 별게 아니라 배에 신었다고 서류를 보냈다고 그쵸? 저도 직구 좋아하는데 지금 비행기 탔다고 메일이 왔거든요 비행기 탔다는 소리야 지금 마음은 너무 기쁘겠죠 언제 오나 계속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자가 택배기사입니다 놓고 갑니다 이거거든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럼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대 얘는 그럼 뭘 잘못한 거야 여기 A만큼 회계 처리를 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고요 일단 여기 했으니까 어떻게 돼? 매입에 여기 A가 떴겠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 어차피 매입은 다 지워지니까 그쵸? 여기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차변 대변 대변 A가 왔지 여기도 어딘가 A가 기록돼 있어야 돼 어디 기록돼 있겠어요? 창고에는 없을 거 아니야 도착 안 했으니까 매출원가 A가 기록됐겠죠 그럼 뭐야 지금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매출원가 A 매입 채무의 A가 있을 텐데 둘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정 공개하면 어떻게 돼? 이걸 다 없애줘야 되니까 매출원가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 지워주면서 매입 채무 2,000원 지워줘야 된다고요 우리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중간식 문제 1번은 풀어보셔야 되는데 중간식 문제 1번은 회계 처리도 물어보니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재고자산만 이렇게 딱 물어보지만 2차 때는 이걸 다 수정했을 때 올바른 매출원가 얼마냐 올바른 매입 채무 얼마냐 올바른 재고자산 얼마냐 다 물어보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귀를 닫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 건 어떻게? 네 번째 건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했대 잘했네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주는 것도 없겠지 그냥 이쪽에도 아예 기록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정, 붕괴할 게 없어요 네 번째 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어색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집에서 생각해보시면 돼 단 오늘 끝나고 나면 집 와서 쉬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생각해보시고 복습을 꼭 오늘 하고 가셔야 돼